손짐 씨가 성우에 가서 깽판을 쳤다 그러더라고? 미쓰리가 성우 기획실장한테 왜?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? 네가 어떻게 나한테! 미쓰리 너는 좀 돌려주지. 저 이제 성우 직원이고요. 부장님 부하직원 아닙니다. 성우가 우리 회사에 인수해 주면 완전 땡큐 베르마치 한 거 아닙니까? 우리 청소기 품질에 확신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. 자체 제작 청소기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요? 대체 무슨 자금으로 해요?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다 해보려고요. 저도 창립 멤버니까. bes연라.